네 참 공교롭다고 해야 할까요? 얄궂은 운명 이런 말을 쓰는 사람도 있더군요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된 이재명 대표 재판부가 어제 배정이 됐습니다 꽤 신속하게 배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누가 맡을까 이게 관심이 없거든요 쌍방울 대북송금은 방북 살해금 이렇게 못 박았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그 내용 살펴봅니다 홍현주 기자 이재명 대표가 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재판 3개와 달리 이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검찰이 공소장을 접수한 수원지법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었죠 수원지법에서 그것도 이화영 부지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게 배당이 됐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등인데 2부지사도 이 뇌물 혐의 공범으로 지금 함께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수원지법에서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 두 곳이라고 합니다 형사 11부 형사 14부인데 여기에 재판부 배정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요 배당은 법원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무작위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무작위로 결정이 되기는 했는데 그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재판을 해왔던 재판부 그 부장판사가 누구세요? 재판장이 신진우 부장판사라고 합니다 이분이 1심 판결문에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어떤 판단을 했는지 보면 이번 판단도 함께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판결문을 살펴보면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데는 대납대가로 경기도가 지원할 것이란 믿음 외에 다른 사유를 상정하기 어렵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표 방북비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고 이 가운데 700만 달러의 영수증을 받은 사실도 인정을 재판부가 했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이 대표와 두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이 대표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호준석 대변인께요 수원지법의 형사 11부 여기에 있는 판사들은 그동안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재판을 했죠 그 다음에 이화영 경기 부지사도 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번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판사들이 여기 있는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사건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느 판사라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만약에 배심원제가 도입된다면 저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그런 판결을 내릴 유죄라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핵폭탄 만들고 있고요 북한 주민들 인권 유린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지금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 모르게 직인을 막 찍어가지고 혼자 했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전 지사 측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화영 씨는요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도 아닙니다 주군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북 사업 때문에 영입을 한 갑자기 영입을 한 용병 같은 사람입니다 북한의 루트 뚫는 거로는 우리나라 1인자라는 정평에 나섰던 사람입니까 트럼프 김정은 회담 이후에 갑자기 영입한 사람입니다 김성태 회장은 누굽니까 사업가죠 이재명 대표의 표현으로는 부패 사업가죠 그리고 시중 용어로 하면 장사하시는 장사꾼이지 않습니까 장사꾼이 이재명 지사가 안다는 확신도 없이 이화영한테 속아서 그 돈을 내주고 북한에 가서 하고 전화통화를 한다 그런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건전한 상식 속에서 이번 판결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 대변님께서 보시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재판부를 미리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충격을 받았을까요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저도 홍 기자님 말씀 드려보니까 재판부가 두 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두 개 50%의 확률이니까 어느 정도 예측은 했겠지만 그래도 아니었으면 하고 바랐겠지만 그런데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다른 재판부로 가더라도 결론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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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